안녕하세요. 90일 통큰통독 7일차 통독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출애국기 25장부터 40장까지를 살펴보면서 각 장의 주요 사건과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출애국기 25-28장 성막과 제사장 의복의 건축 출애국기 25장부터 28장까지 하나님께서는 성막, 언약괴, 임제의 떡을 위한 식탁, 금 등잔대, 제사장 의복을 짓는 데 필요한 자세한 지침을 주셨습니다. 이 장들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망과 그분의 지시에 순종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임제를 위한 공간을 만들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의 여정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도록 노력합시다. 출애국기 29-31장 봉헌, 분양단, 부살레과 오울리압 9장부터 31장까지는 제사장 봉헌, 분양단, 성막 건축을 위한 푸살레과 오울리압의 인명에 대해 배웁니다. 이 사건들은 헌신과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독특한 은사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자로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데 헌신하고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며 하나님 나라의 발전을 위해 우리의 고유한 은사를 활용합시다. 출애국기 32-34장 금송아지, 모세의 중보기도, 그리고 언약의 갱신 32장에서 34장까지는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와 그들을 위한 모세의 중보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의 언약의 갱신을 목격합니다. 이 사건들은 신실함, 회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용서에 대한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에 신실함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며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구합시다. 출애국기 35-40 성막의 헌금과 건축, 그리고 완성 마지막으로 출애국기 35장부터 4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건축, 법계, 상, 등잔대, 재단, 대하의 완성, 제사장 의복 제작을 위해 기꺼이 물질과 노동력을 바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들은 하나님을 섬길 때 관대함, 순종, 헌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관대함을 실천하고 삶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며 그분의 왕국에서 우리의 역할에 계속 헌신합시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겠다는 우리의 헌신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우리의 열망을 반영합니다. 결론적으로 출애국기 25-40장은 신자로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귀중한 영적 교훈을 제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공간을 만들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고 그분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데 헌신하고 관대함을 실천하고 그분과의 동행에 충실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장하고 그분의 왕국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통큰통독 7일차 가이드 영상 내용이었습니다.